네, 이종우의 특별한 시선입니다. 시장이 좀 혼돈스러운 상황, 확신이 없는 그런 단계에 있고요. 오랫동안 주식을 또 봐 보셨고, 요즘 이제 평론가로 활동하시는. 한대는 이제 직업이 센터장이라고 저희가 얘기했는데, 이종우 평론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다들 내년 경기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보면 자산 가치, 주식, 재권, 원자재 다 약하고요. 그런 가운데 가장 초미의 어쨌든 최근에 관심사는 미국의 기술주가 왜 이러냐, 어디까지 무너지느냐 이건데요. 미국 증시 기술주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미국 주식 시장이 11월 달 들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미국 시장이 지난주까지 2.9% 하락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이 1.4%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우리 주식 시장이 많이 하락할 때 많이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도 이렇게 하락률이 높으냐라고 하는 얘기였는데, 한 달 만에 그게 이제 반전이 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봐서 미국 시장이 최근에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는, 그 3가지 이유를 일단 들 수가 있는데요. 가장 큰 부분은 향후에 경기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3분기 성장률이 3.5%를 기록을 했는데요. 2분기의 성장률이 거의 4%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전분기 연율로서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성장률 자체가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고요. 거기에다가 내년도의 성장에 대한 전망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2%대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올해가 피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경기가 둔화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 이 부분들이 주식 시장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가 박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플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실적치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주가는 당일날 6.6% 하락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팡 주식들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실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다른 것보다도 그동안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내년도 실적 전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대략 10% 정도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올해 이익 증가율이 20%였어요. 그러니까 내년도가 올해 이익 증가율의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모멘텀이 굉장히 약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세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들이 역시 장기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내년도에도 일정 부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주식 시장이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부분들이 계속 있다보니까 지금 미국 시장이 약세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인간의 욕망이 투영되는 게 주가잖아요. 계속 오르기를 바라지 떨어질 걸 바라는 사람은 없을 텐데 사실은 미국 주가만 보면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면 사실 자연의 흐름은 좀 조정이 와야 되는데 글쎄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조금 쉬어지면서 가면 좋은데 물론 변동성이 커서 흔들어버리니까 문제란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미국 증시도 경기 누나 지금 말씀하신 요인들을 보면 내년에는 조금 슬로워해진다. 저것도 하방을 좀 열어둬야 됩니까? 제 생각으로는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주식 시장이 2009년 3월 달에서부터 상승을 했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년 동안에 걸쳐서 주가가 상승을 해온 거지 않습니까? 전체 상승률이 340% 정도였거든요. 이렇게 10년 동안 상승을 한 경우도 별로 없었고요. 그다음에 한 번 상승을 하면서 300% 이상 주가가 상승했던 경우를 보면 90년대에 한 번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40% 상승한 건 총 3번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3차 상승은 340%입니다. 수치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62%가 맞습니다. 전체 상승이 340%고요. 1차 상승이 2009년도 3월 달에서부터 25개월 동안에 걸쳐서 이루어졌고요. 105%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쉬었다가 2011년 10월 달에서부터 4년간 98% 상승을 했고요. 이번 가장 최근의 상승이 2016년 2월 달에서부터 올해 9월 달까지 62% 상승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 보시면 우리가 아주 큰 상승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대부분 그거 밑에 있는 상승이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승 5파, 하락 3파 이런 얘기하잖아요. 엘리엄트 이런.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보면 세 번째 상승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참 충분한 상승을 해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상승을 하면서 조정을 하는 기간 동안이 있는데요. 그 기간이 대체적으로 보면 한 4개월 정도에서부터 길면 1년 정도까지 이렇게 조정을 해왔거든요. 이번 조정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부분들인데 작년도 말 정도서부터 주가가 부분 부분적으로는 최고치를 갱신하긴 했지만 거의 옆으로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조정이라고 보게 되면 약 1년 동안에 걸쳐서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조정 이후에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좀 성공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워낙 많은 큰 폭의 상승을 해왔고 그다음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상승을 해왔고 상승을 해왔던 동력이 약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미국 증시가 지금 말씀하신 것만 보더라도 어쨌든 사실 리먼 사태 나고 나서 우리가 예측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V차터는 어렵다. 공항과 세계 대공항과 같은 수준이다. 일부는 나이키 형태를 그리면서 서서히 갈 거다. L자의 테로 갈 거다. 별소리 많이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빨리 회복하고 조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 갈 때 우리가 못 갔다. 그런데 빠질 때 같이 빠져야 되냐. 이게 이제 억울하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주가라고 하는 것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욕망이 투영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여러 가지 사정을 봐주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 좀 답답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2000년 이후에 미국 시장이 크고 작은 형태로서 15번 정도의 하락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움직인 형태를 보면 미국 시장이 하락할 때 우리나라 시장도 여지없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5번 하락할 때 모두 다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니까 방향성은 일치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상승을 하고 하락하고 할 때 폭은 좀 차이가 나는 형태였었는데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주가가 동조화되고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 아시다시피 99년도, 2000년도 이때서부터지 않습니까? 그때서부터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시점까지는 거의 하락률도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10% 하락하면 우리도 10% 하락하고 이런 형태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융위기를 지나면서부터 약간씩 하락, 등락률은 차이가 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적게 하락을 하기도 하고 또 반대의 경우가 되기도 하고 이런 형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미국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한다고 해서 꼭 우리나라 시장도 이렇게 크게 하락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은 아시는 것처럼 연초 이후에 주가가 먼저 많이 하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좀 더 안정적일 가능성은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미국 시장이 지금처럼 조금씩 후퇴한다고 하면 그게 가능한 부분인데 그게 아니고 중간에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해버린다든가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이걸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월별로 따졌을 때 월별로 한 5% 정도 주가가 하락하는 정도의 하락이 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우리나라 시장도 예외 없이 미국과 거의 비슷한 형태로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요. 앞으로 주식,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결정하는 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선진국 주식 시장, 특히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제 코리아를 잃어버린 게 아쉽습니다. 이전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할 때 한국의 성장성을 놓고 투자했는데 지금은 중국과 같이 묶여버려서 중국 시장하고 경제적 연관성이 높으니까 같이 묶여서 밀려가는 형국이어서 오래 어려운 거고요. 시장 얘기는 그 정도하고요. 섹터 가운데 오늘은 자동차 섹터를 좀 얘기할 텐데 부진한 건 더 이상 말할 필요 없고요. 이게 어디로 가는 거냐. 주가도 심지어 현대차가 10만 원 밑으로 내려온 상황인데 자동차 업계의 업황은 어떻게 보세요? 업황은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업황이 안 좋은 것은 분명합니다. 올해의 자동차 전 세계 판매량이 1.8%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낮은 수치인 거고요. 특히 또 내년도는 1.3% 정도밖에 안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올해 나쁜데 내년도는 더 나쁜 형태고 그다음에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리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지 비용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금 자동차 산업 전체를 봤을 때 그동안의 내연기관이라고 하는 자동차에서 신개념의 자동차로서 옮겨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요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비용 구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 좋은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주가가 올해 상당히 안 좋은 형태로서 됐는데 앞으로 우리가 자동차 주식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서 한번 살펴보면 저는 지금 정도의 가격이 됐으면 무방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차를 두고 천천히 투자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량한 주식들에 투자를 할 때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주식들이 기업 내용이 괜찮다고 해서 항상 높은 주가를 유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중간에 어떤 이유 때문에 굉장히 하락하기도 하고 하라는데 이런 기업들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라진다든가 이럴 가능성은 높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가격일 때 사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린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자동차 주식을 사는 것은 무방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2015년 말 이때에 조선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견해가 안 좋았었습니까? 그런데 2016년도에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 조선주였거든요. 그거는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제가 봤을 때 자동차 주식은 가격에 메리트는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V자 형태로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기준으로 해서 10만 원 밑에서 옆으로 쭉 기고 있는 동안에 조금씩 모아가게 되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건강하게 얘기하면 밀집 모자를 겨울에 사라는 거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시장의 선열이 낭자할 때 템플턴이 얘기한 것처럼 그럴 때 기회가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이번 주 변수가 많은데요. 주목해야 될 것들 마지막으로 체크해 주십시오. 주식 시장 전체는 아무튼 박스권을 염두에 둔 투자 이런 걸로서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이번 주에 가장 관심을 모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시장에서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11월 달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게 되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금리를 인상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확률상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리를 인상할 때에 여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그중에서 금융주 특히 은행 이런 것들은 예대 마진이 확대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 앞에서 자동차 말씀 드릴 때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낙폭이 큰 대형주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자동차도 그 일환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매매는 그렇게 둘로서 좀 좁혀서 생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종우의 특별한 시선 또 한 주간의 흐름들 미리 좀 방향 잡아봤습니다. 이종우 주식평론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출발 마켓은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일단 두 시장 모두 상승세인데요. 오늘 또 역시 중국 증시 상황을 보고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변동성 높은 증시 또 챙길 거 많은데요. 잘 대응하시고 좋은 투자하십시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